이 요한 게시록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 게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게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지금 있는 일은 요한 게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요한 게시록에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조 앞에서 24장노들과 그룹들과 생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 모습을 본 것이고 6장부터 22장까지 이게 뭐냐면 장차되어질 그때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 게시록이 6장부터 22장까지가 미래에 되어질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6장부터 19장까지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종말의 때 그리고 7년 대활란과 종말의 때 일어날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부터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제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6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6장부터 그것도 나누면 19장까지는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7년 대활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있게 될 그런 일들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 게시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한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시고 그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누리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고 있어요 근데 이 6장부터 19장까지 여기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6... 아 이거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놔야겠네 이게 이런... 네 6장부터 12장까지 여기는 뭐냐면은 종말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를 계속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이게 좀 없어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뭐냐면 종말때부터 시작했어요 종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부터 이게 뭐냐면 종말의 시작 대활란 7년 대활란의 전 3년반 전 3년반 이 7년 대활란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 3년반 7년 대활란에 일어날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죠 6장부터 일곱 인을 떼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해가지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순교자의 탄원 여섯 번째 막 온 우주적인 큰 사건이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일곱 나팔이 울려지는 그런 일이란 쭉 해가지고 지난 요한계시록 12장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했던 게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용이, 마귀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봤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장부터 보게 되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 여기가 이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있게 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후 3년 반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말씀 있잖아요 후 3년 반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중간에 있는데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저크리소가 출연한다 그럼 저크리소가 출연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제림까지 얼마밖에 안 남아요?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그때는 여기는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굉장히 좀 이거는 그런데 일곱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하면 이미 7년 환란이 들어갔구나 이런 막 재앙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나팔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나팔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지금 나팔 소리 들었는데 일곱째 나팔이 울린다 뭐 어쩐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여러분 가짜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자 게시록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동물의 왕국 이런 데 가면 사자고 이런 짐승이 아니고 여기서 이 짐승은 그러니까 마귀를 뭐로 했던가 용으로 비유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짐승은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람인데 그 저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거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가 뭐냐 우리가 저기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이 목포 안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 게시록이라는 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징과 은유와 비유와 어떤 것은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지 이걸 은유적으로 해야 될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바다에서 나왔다 이 바다가 그러면 뭐냐 게시록에 이제 해설이 나오죠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오류가 없어 그럼 이게 바다라는 게 이 요한 게시록에서 뭐를 인도양, 태평양 뭐 이런 걸 말하냐 아니에요 요한 게시록 17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 이걸 이제 음녀라고 하는데 이 타락한 교회가 앉아있는 그 여자로 타락한 교회를 음녀 진정한 교회를 여자라고 했죠 성경에 근데 이제 이 음녀 타락한 교회가 앉아있는 물 물 위에 앉아있대 근데 뭐예요 백성과 그 무리 뭐라고요 무리와 열국과 방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계,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냐 세상 속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나오는데 뿔이 뭐예요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용이 어떻게 되세요 머리가 일곱이었죠 뿔이 열이 없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가 이 마귀의 어떤 그런 하수인으로 이 세상을 마귀 세상 만드는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이 마귀의 종인 적그리스도는 마귀와 비슷하게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들의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자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의 앞잡이로서 종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뿔이 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뿔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보니까 뿔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뿔이 근데 뿔은 뭐냐면 권세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에요 이게 권세 그래서 이제 열 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열 뿔이라는 건 대단한 권세 이 말이에요 마귀도 열 뿔이 있었잖아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뿔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그러니까 열 뿔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저크리소는 열 나라 십 개국인데 이 열 개의 나라 십 개국의 연합국의 이제 십 열 개의 나라의 그런 왕들의 왕이에요 왕들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에 그랬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어떻게 돼요 유대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죠 그럼 자기가 점령하는 그런 나라마다 다 소궁마다 뭐가 있어요 왕들을 세워놨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떻게 돼요 왕들의 왕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저크리소는 자기 밑에 열 개의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열 개의 나라의 연합 그런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에요 연합국에 이런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뭐라고요 일곱 머리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머리가 일곱이다 이 말은 이건 머리는 어떻게 돼요 굉장한 교활하고 그런 지혜가 많고 그런 어떤 변화무쌍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아니 마귀처럼 그러니까 저크리스도도 얼마나 머리가 일곱이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권모술수에 능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짐승이 그런데 어디에게 누구에게서 이걸 받았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용이 나오죠 용은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용은 마귀를 말한다 했잖아요 마귀 용이 누구에게 이 짐승 지금 이 짐승이 뭐라 했습니까 저크리스도라 했잖아요 저크리스도 저크리스도에게 용인 마귀가 짐승에게 다시 말해 용이 짐승에게 그랬죠 마귀가 저크리스도에게 뭐를요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역시 자기의 종이고 하수인인 짐승 저크리스도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고 그 밑에 있는 또 쫄개들 하수인들 그런 악한 영들에게 역시 그런 능력과 이런 지혜와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일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뿌리 열이고 머리가 일곱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올 거냐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들은 머리 일곱 머리 일곱 머리를 이렇게 말해요 인류 역사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애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이제 아수르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메데페사 메데파사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일곱 머리는 이제 일곱 나라를 이 지구상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을 사탄의 왕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사람에게 지금 저크리스도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머리가 이제 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런 해석을 많이 해요 많이 해 근데 이제 이거는 옳은 해석이 아니다 이제 하는 걸 제가 말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 우리 목사님 해석한 거 좀 틀리네 이런 이제 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곱 머리 이거는 이제 다른 걸 한번 좀 정확히 보겠습니다 게시록 17장 9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9절을 한번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있는데 여자는 여기서 이제 지금 좀 설명이 제가 이걸 말씀을 줄이려고 했는데 음료가 음료가 조금 전에 나온 음료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음료가 앉은 산 근데 이 산이 뭐냐면 일곱 산이라고 나왔죠 네 일곱 산 그러니까 음료는 뭐라 하겠습니까 타락한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이걸 음료의 어미가 나오는데 음료의 어미가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요 모든 음료들의 어미가 로마 카톨릭이요 천주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음료가 앉아 있는 산이 금방 보여주세요 다시 음료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여자인 음료가 앉아 있는 일곱 머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가 앉으면 뭐라 하겠어요? 일곱 산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곱 산 그러면은 이 음료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 했어요 그러면은 일곱 산이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그 당시의 교부들은 일곱 산이 뭐다? 이렇게 하면 금방 다 알았어요 그게 뭐냐? 로마를 의미한다 이런 걸 알았어요 왜? 로마라는 그런 나라는 일곱 개 산이 왜 뭐냐면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아 일곱 산 위에 앉은 그러면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옛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동농아, 서로마로 나눠지고 망했는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티칸이라고는 로마라는 시에 바티칸이라고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바티칸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음료, 로마 카토리 앉은 그런 사이인데 그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대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 저 그리스도가 머리가 일곱인데 어디서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여기에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를 세계 역사를 이제 쭉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었다 애국, 아수르, 그다음에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지난번에 창세계에서 했던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는 고대 바벨론이고 여기에 말하는 너부간 햇살이 세운 그런 바벨론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라고도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또 이 나라는 멸망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있는데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이 열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멸망한 로마 제국이 옛날 로마 제국이 다시 뭐냐면은 부활을 해요 이걸 이제 부흥이라 해야 될지 다시 재건이 돼 그게 뭐냐면은 열 개의 국가로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오냐 이 짐승 저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를 아, 목사님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아유, 이게 뭐 이해가 좀 어렵다 이런데 조금 있으면 이 이해가 아주 쉽게 딱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좀 이걸 말씀을 드려요 자, 거기 보면은 게시록 17장 12절로 13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인이 또 이렇게 나오죠 뿔이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왕을 의미하는데 열 왕, 왕권을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이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저 그리스도라니까, 저 그리스도 마귀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 이 열 나라의 왕들이 짐승 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뜻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저 그리스도, 짐승에 준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열 개의 나라가 다 모여가지고 그 왕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니까 저 그리스도의 그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나라면 뭔데? 열 나라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면서 모든 걸 주니까 얼마나 저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가 이걸 이제 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가치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 잘 아는 건데 바벨론 제국의 너부가네살 왕이 지금부터 한 26,700년 전인데 그때 어느 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신상이 이제 나타났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이요 이 배는 노스로 되어있고 양쪽 다리는 철로 쇠로 되어있고 열 발가락이 있는데 철과 진흙으로 섞여있는 열 발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디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이 노트와 철로 이런 진흙으로 되어있던 이게 완전히 다 부서져버리고 그 뜨인 돌이 와서 큰 태산을 이루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런 세계사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너부가네살이라는 왕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원래 이제 이거 꿈을 꾸고 나서 너부가네살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뭐 술사와 점쟁이와 박사들 불러가지고 꿈도 안 가르쳐 주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 그 꿈과 해석을 알려 나한테 빨리 와서 다 보고해라 그러죠 아니 꿈을 가르쳐 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안 하게 했는데 꿈도 안 가르쳐 주고 어때요 꿈과 해석을 알게 안 하니까 뭐 이제 신하들이 와서 아니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꿈을 안 가르쳐 주고 꿈과 해석을 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뭐라 했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꿈을 가르쳐 주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너희들이 꿈을 알면 해석도 알 거야 그러니까 꿈과 해석을 알게 아 뭐 이런 이제 모른다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런데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바벨론족의 모든 술사와 박사와 점쟁이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왕에게 들어가서 며칠간만 기한을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체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에게 너희들의 사랑이 꾼 꿈이 뭔지 딱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양쪽 가슴과 팔은 은호로 돼 있고 배는 노수로 돼 있고 양쪽 다리는 철로 돼 있고 열발가루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그 밑에는 그렇게 있는 것을 돌이 나눠와서 쳐버리니까 다 이게 사라져버리고 태산을 이룬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서 지금 왕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딱 말하면서 해석을 알게 해요 그게 뭐예요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증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 곧 그 금머리니이다 계속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노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의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숴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뉠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와 얼마나 진흙이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해받지 않으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으면 자 이제 해석을 쭉 해주잖아요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꿈에 이런 걸 본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여기 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열발과는 철과 진흙이 섞여있는 이런 이제 그걸 꿈에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실 때 어떤 방법 가운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성경에 보면 약 17번의 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현몽 또 피하라 이런 것도 돌아가라 꿈에 그 다음에 이제 너부간 햇살 왕에게 뭐 여러 번 그런 꿈이 있어요 17번 근데 이걸 우리가 꿈을 모든 꿈을 믿으면 안 되지만 그게 꿈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다는 그래 여러분이 꿈을 꾸면은 그걸 꿈을 무시하지 말고 해석을 잘해요 근데 이걸 무시했다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에이브론 링컨 대통령이 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암살에 이런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너 이걸 경비를 강화하고 그런 걸 피하라고 하는 꿈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떤 극장에 갔다가 거기서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미래도 알려주시고 다가올 위험도 알려주시고 이런 걸 하는데 주님이 이거 뭐예요? 너부간 햇살 세계를 다스리는 너부간 햇살 하는 게 앞으로 이 세계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교회 이제 1년 동안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강사님 예수님 믿냐고 그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닌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탁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술로 먹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이러니까 여기다 양말 속에다 담배 끼워가지고 가고 딱 나오면 담배 피고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번에 좀 위선적인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믿고 안 계시면 이제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이제 이랬죠 나는 막 하나님이 확 무슨 도사처럼 나타날 줄 막 이런 그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교회에 이제 단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뭘 충격을 받냐?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다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하고 그때 메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부터 이천몇백 년 전에 이런 바벨론의 누부가네살 왕이 뭐 할 때 이게 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애연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었 이야 그걸 처음에 들었을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충격받은지 안 받은지를 잘 모르겠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애연해놓고 그대로 애연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너무 놀랐구나 너무 막 놀랍고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제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의 사람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신, 금으로 가슴은 지금 여기 좀 그런데 은으로 되어 두 팔과 배는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다리는 철로 여기 열 발간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석을 해 주잖아요 머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꿈과 이상과 몽주를 해석할 능력을 해요 머리는 당신이며 왕권을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데 그리고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여기 가슴과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데와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연합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그 왕의 권세나 이런 것은 너부하네스단 시대보다 좀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금보다 은이 강하듯이 이 나라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은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헬라 우리가 보통 그리스라고도 하고 알렉산더 하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알렉산더 대응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정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해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그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 헬라는 유명한 게 뭐예요?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하죠 아테네가 헬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대로 됐거든 페르시아는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메데 바사는 헬라이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는 두 다리로 된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는 아주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거기에서 열발각으로로 표현된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민족과 언어와 이런 것이 세와 진흙은 서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 저는 이 열 개의 연합군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방언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데 이 열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다? 저크리스도라는 거예요 저크리스도 이 열발가락 나아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세계 마지막 때 열발 저크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그 저크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너부가네사리나 이런 알렉산더 대왕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향력은 이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한 아주 그런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뜨인 돌이 와서 이걸 쳐버렸잖아요 쳐버리니까 이게 싹 다 없어지고 태산을 그냥 이루었죠 그게 뭐예요 뜨인 돌은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열발가락 가니까 열불 여기 열불이라는 게 열발가락 열나라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좀 긴가민가 하는 표정인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해 못 하면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열발가락 시대는 저크리스도에 뭐라고 했어요? 왕국이라고 했죠 이 열나라의 연합국의 왕이 저크리스도인데 그가 나와서 마지막 때 얼마동안 얼마동안 다스리냐 하면은 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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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때 반때 두 때 한때 두 때 반때고 이걸 날짜로 하면 어때요? 첫 입에 60일 이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저크리스도가 딱 나와서 이제 이걸 세상을 지배하고 동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 나오겠지만 이때 또 거짓 선제가 나와가지고 저크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라고 육룡이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그 경제가 무기보다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더 절박한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옛날 로마가 다스리던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 뭐가 있습니까? 이유라고 있죠 이유 그러죠? 유럽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럽 근데 원래 이게 이시라켜가지고 이게 약자인데 이제 유럽 그러니까 구주 공동체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들이 하나 둘 계속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더니 이 나라들이 열 나라가 되면은 거기서 연방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가 저크리스도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마지막 때 저크리스도가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전천연설에서도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7년 환란 전에 다 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옛날에 근데 보니까 이제 안 맞아요 그래서 막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해보니까 92년 10월 28일 조용기 목사님도 그때 온다고는 안 했지만 거의 맞아요 왜? 아브라함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2천 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얼마예요? 2천 년 그럼 예수님 오신 다음에 또 2천 년이 하면은 6천 년이고 인류 역사가 끝나고 천년한국이 7년해야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딱 해보니까 6천 년에서 7년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 92년 언제 나오죠? 다 이게 시안부 종말로 년하는데 이게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아 또 이제 날짜가 있어요 1,350일 1,290일 뭐 이런 게 나와 그런 걸 빼가지고 보니까 아 딱 날짜가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는 거야 여기에 다 마귀가 장난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하늘에 92년 10월 28일 막 예수님 온다고 글자가 써졌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 어쩌고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어 환상을 그런 꿈도 꾸고 근데 환상을 안 본 게 아니라 마귀는 꿈을 꾸고 하는데 누가 보이냐 마귀가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들었을 때 다 믿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 성교회라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성교회라고 해서 이장림 목사가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수제의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성을 번역해서 우리가 쉽게 읽도록 번역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번역실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치로 글 잘 쓰는 필치로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책을 시리즈로 써버리니까 그냥 이 나라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92년 10월 28일 날 막 예수님 온다 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렸습니까 가정이고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니 예수님 90년 10월 28일 날 오시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게 뭐냐 요한케시록에 대한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런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안부 종말론에 대해서 다 빠지게 되고 아 이런 어떤 환상과 개신하고 음성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이걸 얼마나 줘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이런 걸 모르니까 그 이장님 목사가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셨잖아요 마귀가 하늘에서 용이 미가엘과 싸워서 있을 곳을 어찌 못하고 쫓겨나서 어디로 내린다고요? 땅으로 내린다겠죠 땅으로 자기의 사자들 악한 영들과 함께 내리면 이 후 3년 반 이때는 마귀가 득실득실해요 득실득실 얼마나 별별 짓거리를 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타락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마귀야 막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 용이 짐승이가 뭘 과장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에 나오는데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보도가는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죠 짐승이 누구라고요? 지금도 아직 감이 안 되는 짐승이 누구예요? 저크리스토 저크리스토에게 용이 용은 마귀라겠죠? 마귀가 뭐를 줘요? 과장되고 신성 보도가는 입을 준다겠죠 신성 보도가는 말하는 입을 과장되고 그럼 과장된 것들 여러분 과장된 어떤 별거 아닌 걸 굉장히 과장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이런 저크리스토는 과장되게 말을 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막 선동을 잘하게 되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말을 유창하게 얼마나 과장해가지고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열광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적크리스토와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여기 보면 짐승이 누구라고 있어요? 짐승이? 저크리스토 좀 크게 하죠 짐승? 그런데 짐승은 지금 보니까 모습이 뭐예요? 무슨 뭐하고 같아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음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용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저크리스토에게 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저크리스토는 모습이 보니까 뭐가 같다고요? 저크리스토의 모습이 나와요 표범과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뭐가 같고 고음의 발은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그러니까 표범은 굉장히 이제 이게 맹수 가운데서 뭐가 해요? 신속하죠 빠르죠 굉장히 특징이 고음은 어떻게 돼요? 발이 하여튼 힘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음의 발로 한 번 쳐버리면 맞아버리면 사자들도 호랑이도 막 거기에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잔인하잖아요 그 이빨이 뭐 해가지고 한 번 물어버리면 아무리 집어보다 등치가 막 코끼리나 소 같은 거 그런 거 어마어마해 자기보다 크잖아요 그래도 목덜미를 한 번 물어버리면 안 놓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표범은 신속하고 고음은 힘이 세고 사자는 잔인하고 포악한데 이 저크리스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짐승 사자처럼 매우 어떤 거를 신속하게 고음처럼 굉장히 저크리스토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자처럼 잔인한 이런 특징을 가진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절에 다시 보여줘요 내가 본 짐승 짐승이 뭐라고요? 저크리스토 짐승 저크리스토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저크리스토는 굉장히 어떤 거를 민첩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잔인한 그런 아주 이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마귀가 이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범 곰 사자 이것은 하나의 저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마지막 통치자 저크리스토라는 말이 적이라는 말이 반대적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내가 그리스토다 하는 이런 자가 저크리스토예요 지금도 누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그리스토다 이런 사람이서 이게 저크리스토 많은 거짓 그리스토들과 저크리스토들이 나타났으니 마지막 때 그런 말씀 주님이 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토는 지가 그리스토도 아닌데 지가 그리스토라고 막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많잖아요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지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자로 온 그리스토다 이런 식으로 해 거짓 그리스토예요 이것들은 그런데 막 예수님을 배쳐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 대적하고 이런 것은 바로 그게 저크리스토예요 그리스토를 대적하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타날 저크리스토 세계정부를 세워서 다스리게 될 이 저크리스토는 이런 사자와 공과 표면에 그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 짐승으로 표현한 저크리스토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저크리스토가 세우는 10개의 10개국으로 된 연합국 이 연합국 이라는 건 저크리스토의 왕국 또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있사이는 새 갈비뼈가 물었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외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네 번째 짐승은 전에 짐승보다 더 무서운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열뿔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첫 번째 딱 보니까 어때요 사자가 나와요 근데 날개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게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곰 굉장히 좀 곰이 이쁘게 생기네요 그래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표범이 나와요 근데 머리가 내쉬고 날개가 내신 표범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이야 지금까지 짐승과 다른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이게 뿌리 열 개가 있고 이게 이빨이 무시무시한 새로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씹어 삼켜버려요 막 밟아버리고 막 완전히 무서워 이제 다시 이제 보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첫 번째 짐승은 이제 해석이 이게 뭐냐 사자라고 사자는 여기에 아까 금 머리가 금으로 된 이건 어디 나라를 의미한다고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요 여기에 이제 해석을 제가 너무 시간이 많아 이 사자는 바로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사자 바벨론의 그런 어떤 굉장히 절대적인 잔인한 여러분 보세요 누구만의 사자는 얼마나 잔인한지 만약에 자기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일곱배나 뜨거운 불물풀 속에 집어넣어버렸죠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요 왕권이 대단했어요 그때 그래서 당신은 금이요 왕중양 그래 이 사자는 왕중의 왕이잖아요 동물들의 그래서 굉장히 독수리 날개가 달렸으니까 더 이제 아주 독수리도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중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이제 지금 두 번째 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곰은 두 번째 곰은 뭐라고요 메대파사 이렇게 신상을 봤었는데 여기에 은으로 돼 있고 두 팔이죠 하나는 메대 하나는 파사 이건 연합국이에요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루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벨사살왕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너부하네사람이 유대 나라를 점령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서 에베드일 때 쓰는 걸 갖다 놓은 걸 다 창고에서 가져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귀인들 천명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에베드는 그리스다 술 따라가지고 그거 포마시고 이랬죠 연애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어떻게 했어요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렇게 딱 글이 써진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사신함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제 다네를 불러다 하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이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당신의 날을 끝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메대왕 다리오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굉장히 바벨론 제국은 그 세 개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 있는데 하늘정원을 만들어놓고 엄청난 철통 같은 이런 걸 해놔서 아무도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제 메대 군대가 거기에 그 뭐 수롱가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날 싹 다 이 바벨론 제국에 벨사도왕을 죽이고 점령을 해버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점령을 했는데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칭령을 선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해가지고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메대와 메디아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는 파살하고 이렇게 이 두 나라가 지금으로만 보면 이게 어디냐면 이란 있죠 이란 그러니까 이란에 팔레비라고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뭘 꿈꿨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뭐를 바벨론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꿈을 꾸다가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저게 할 때 그때 그때 생화항 무기나 핵물질 이런 것을 어디 해놨다 해가지고 전부 사막에 폭풍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미국이 입세계 개발한 전부 현대전에 사용 안 해본 첨단 무기들을 가서 거기서 미사일 전자장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3일 만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몇 십만 명 보내가지고 쿠에이트를 그때 이라크가 후세인이 침공을 했어요 막 소련에서 미국이 뭐 탱크 이런 걸 많이 사다가 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부활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바벨론은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완전히 미국한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다시 이제 지금 뭐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후세인이 제거된 그러니 근데 여기 팔레비가 그보다 더 앞서 이란의 팔레비 왕이 근데 혁명이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란의 이란은 이슬람 국가냐 혁명이 일으켜서 팔레비가 친미정권이었는데 전복이 되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지금 이란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법이 모든 이런 법보다 우선이에요 거기는 거의 뭐 신정국가라고 해야 돼 알라를 거기는 마오베스를 숭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호르무즈 해적에 있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거기를 기점으로 했던 그런 나라 세 개를 지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처음에 사장은 하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표범이 나와요 원래 이제 표범 빠르다 있잖아요 알렉산도의 헬라 그리스라고도 하고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위에서 헬라가 망하긴 했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문화는 여러분 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도 여러분 철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신세계를 헬라 문화가 이 세송의 문화는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이제 내 말이 하나의 내 날개가 있고 내 여기 머리가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나중에 내 장군 내 아들인데 이게 나눠져 버려요 내 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내 개의 어떤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통치하여서 이렇게 세계를 빠르게 아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여기 보이세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그리스라고도 헬라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상에서는 노스로 돼 있는 동으로 돼 있는 그런 거였어요 동으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애국이 세계를 그때 이렇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만큼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애국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가서 종사하려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그 군사력이나 이런 힘이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셌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스핑크스라든가 피라미지라든가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면은 불과 사이 가운데 하나잖아요 현대 그런 어떤 과학으로도 도대체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 어떻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애국 같은 경우는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럼 3,500년 전에 그때 어떻게 저런 것을 다 찍고 이렇게 했나 진짜 불과 사례한 그런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노아홍수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자들을 다 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거인 자이언트가 나왔잖아요 거인들이 근데 이 거인들은 그게 뭐예요? DNA의 어떤 변형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 뒤로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해요 그 무거운 것을 지금같이 무슨 뭐 현대적인 그런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설하는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무도 사람이 살리 않는 곳에 기둥 같은 거 세우는 거 보면은 기둥 높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높이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세워 그때 아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거인들이 있었다 이런 어떤 증거로 그런 걸 보는데 이게 헬라 표범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왔죠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사자와 곰과 그리고 표범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잔인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나라도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왕국인 다시 첫 번째로 보여주세요 여기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힘과 이런 잔인함과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와 같은 강력한 힘과 그 다음에 헬라와 같은 강력한 뭐예요 이런 신속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네 번째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 로마예요 로마 네 번째 짐승 놀랍고 무서운데 철로도 있고 이빨이 무서워가지고 다 부서뜨리고 삼켜버린다 그런데 이게 금 은 동 철 이렇게인데 이 가치로 따지면 금이 제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은 동 노시인데 단단하기로 하면 뭐가 제일 단단해요 철이 제일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부간의 사람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왕들의 권한이나 권세는 훨씬 뭐냐면 쭉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헬라로 갈수록 이렇게 나중에 로마로 갈수록 그게 그 왕권은 약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군사력이나 그들의 잔인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은 더 강해졌어요 이 이 쇠가 점점 더 단단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이 무서운 다시 그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까 그 말씀 해설 네 번째는 놀랍고 무서운 짐승은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아주 무서웠죠 근데 아까 40몇 절 그거 보여줘요 아 7절 그래요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넷째 짐승이 굉장히 잔인한데 나중에 또 뭐가 나와요 거기서 열 뿔이 있잖아요 열 뿔 그러니까 자 다시 아까 그 신상 보여주세요 신상 이제 그 글씨를 지워주세요 그래야 이제 보지 여기 보니까 마지막 이 발가락이 몇 개라고요 열 발가락 근데 열 뿔 이건 열 나라를 의미한다겠죠 그러니까 아 마지막 아까 보니까 여기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열 뿔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다 부활한 뭐다 로마 제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표정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쉽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보세요 여러분 아 요한계시록이 수요일날만 계속 오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으로 착착착 입력이 되어버려요 어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어떤 그런 뭐로 돼 있구나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아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그리고 어디까지 계속 하잖아요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요 제가 이전에 강의를 해서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딱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데 표정들을 보면 도대체 이걸 이해하고 있나 이해가 가나 이해가 안 가나 그러는데 그래도 좋은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꾸멩교회 치면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데 테레비지 모르지 말고 이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데까지 해야 되니 오늘 제대로 다 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그걸 제가 이제 그 여기 몇 절이에요 거기 2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묘발발받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런다겠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가 아주 표범처럼 신속하고 힘이 있고 잔인한 그런 자구나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그런 능력을 그런데 그 나라도 어떻게 돼요 나라도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그렇게 막 힘이 있고 잔인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 말 안 들으면 엄청 그런데 그걸 신속하게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얼마나 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로 그가 세우는 그 나라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데 누가 이 권세를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준다겠습니까 마귀가 용이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보니까 머리가 몇이었어요 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하나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칼을 맞게 돼요 뒤에 나오는데 칼로 암살을 당할 그런 어떤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오 저기 세계 그런 어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뭐 했다 해도 전 세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해도 전 세계 이런 일에 막 누가 암살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럴 건데 아니 세계 대통령인 적그리스도가 누가 칼로 휘둘러가지고 찔려가지고 이제 의식이 없다 이런 저기 하면 어때요 CNN을 비롯해서 전 세계 그냥 막 쫙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돼요 나 기적적으로 살아나보러 그러니까 온 땅이 뭐예요 온 세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니까 더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짜 다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가 열광하고 더 이제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사절해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짐으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의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용이 용이 뭐라고요 마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용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여 용이 누구라고요 마귀에게 경비하고 또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비하여 이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용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니까 감히 이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맞설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용에게 사탄을 경비하고 자기를 경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러면 누가 거기에 당신 왜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냐 용이 짐승에게 뭐를 줘요 과장되고 과장되고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그런 과장되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하는 입을 줘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뭐를 권세를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말씀드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딱 나타나 이때부터 얼마 동안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줘 이 권세를 마귀가 적그리스도게 줘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잔인한 사자 같고 공과 같고 표현과 같고 이런 잔인한 자가 이게 다스리니까 이 후 3년 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힘든 시간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 거기 한번 그 뒤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되 짐승이 누구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 이런 못된 그리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독하고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뭐냐면 성도들과 이런 사람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 이런 걸 엄청나게 비방하는 일을 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여기 보세요 이 마귀한테 권세를 받은다고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엄청 억압하고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게 뭐 각 족속 백성 방원 나라를 다스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한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엄청나요 박해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저크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 반 동안 생명체계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갖다 육융표 안 받으면 안되고 저크리스도의 우상에 전하거나 저크리스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 생명체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표받고 다 경배하고 다 이렇게 된다 그럼 그 사람도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것만 오늘 시간 이 뭐에서 말씀드려왔죠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이 저크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체 여기에 뭐가 이름이 뭐예요 기록된 사람 생명체계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보라 세상체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이거 이제 오늘 길게 설명을 예수 이 세상체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며 죄산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생명체계 있다겠죠 사망체 있고 생명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누구도 생명체의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여러분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저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목포 여기 꿈의 교회 여러분이 교인 여기다가 교적부에다 오면은 이제 이름 쓰고 카드 쓰고 이런 거 하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 가서 오적 신고하고 주민등록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거기 이름을 올려야 되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이런 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의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노효정 여기 있는데 노효정은 생명체의 이름 기록됐어요? 네? 뭐 대답이 좀 불확실해 저렇게 이제 또 봤냐고 내가 물어볼까 봐 생명체의 이름 기록됐다면 이름 기록된 거 봤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까 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때요? 첫째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와 나의 뭐로요? 주님으로 이분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철저히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은 하늘나라의 호족 거기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받고 뭐 다 했어도 생명체의 이름이 없으면 마지막 때 가면 다 저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거기에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되고 이때가 우리가 안 거친다 해도 여러분 생명체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교회 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회계 뭐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그냥 믿기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회계는 안 가르치고 회계하고 믿어야 되는데 회계는 안 가르치면 믿기만 해요 그럼 머리로만 믿어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군인 진짜로 회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고 주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와요 아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변화가 와 근데 교회를 다니도 그 변화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거듭났는지 우리가 살펴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점점 이렇게 마지막 때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뭐여서 다 10절까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